1. 기도 어제는 우리 중식자 또 산업인들에게 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래된 것, 특히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전도에서 교류붕식이 되지 않겠나 그것도 물론 기도고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생은 걸어왔습니다. 다른 의미의 기도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내다봤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언론 보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구글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도 없는 종교단체에서 시대적인 일을 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내다보는 것, 우리의 기도를 내다보는 것, 우리의 기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도를 내다보는 것, 우리의 기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이익보는 것, 이런 표시가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그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마치 왜 지성인들이 볼 때는 보기 싫은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아닌데 그렇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걸 못 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조금만 기도한다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1번, 2번만 된다면 그래서 그게 어제 중익자 여러분들이, 산업인들이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적 소통의 두 번째 영적 소통에 필수가 있겠고 기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합숙 때는 기본을 얘기하고, GP 때 두 개는 필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기본의 세 가지를 안 들은 분들이 그 다음 메시지가 이해 되겠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기본이 잘 모르는데 필수적인 것을 모르게 되겠죠. 오늘은 중직자가 평생 생각해야 되고, 산업인이 평생 생각해야 될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하면 다 잘 아는 거죠. 일단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해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전도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낭을 부르게 하겠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기회에 부르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란 말이 이해되야만 고닮게 이해되죠. 전도의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묵은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짐을 지지 말고 진짜 쉽고 가볍고 진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전도의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기론분 받은 자들입니다.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전도사가 딱 되는 날로부터요. 교회에서 누가 뭔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 없다. 전도사 아니냐. 삐질 것도 없다. 전도사 아니냐. 전도사가 삐지면 됩니까? 그럼 전도사 안 해야지. 누가 막 돼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들어야 해야지요. 전도사 아닙니까? 그럼 전도사 안 하면 별거 아니에요. 기름분은 이거는 벗겨내지를 못해. 이 축복은 벗겨내지를 못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말을 알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축만 받으면 부자 될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하냐 이거. 정인이 되리라. 이게 전도입니다. 뭘 정인이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인은 가진 자요, 본 자요, 들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전도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전도를 이해했으면 이유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중의자분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라는 답을 낼 필요 없고요. 나의 존재에 대한 답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없고요. 뭐, 솔직한 나를 누리는 건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막 터무니없는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불신자는 오해하면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자격을 함께한다는데 난 저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존재에 대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 사실상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못 찾아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는 나 자체가 벌써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많은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발견 안 되거든 억지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묻는 그 자체 자체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만 묻는다면 많은 걸 찾아내게 되죠. 일단 염려할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게 전도 이유입니다. 그게 불신이 잘 되는데요. 알릴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된 것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전도를 모르게 되면 굉장한 문제들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다섯 가지를 잘 한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축복을 누렸어요. 교만한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운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만 안 하고 이것만 쳐다봐도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떨림이 치는 것과 편안이 치는 것과 5점 차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망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시험 완벽히 잘 치는데 완전히 다 틀릴 뻔 있어요. 왜냐 2번에다가 3번 답답하고 3번에 4번 답답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흔들려서 그렇지 실력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여러분을 늘 지켜보겠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 산업인들이 곳곳에다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이 많은 숙복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숙복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는 다른 사명이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전달하고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현장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쉬워지게 되겠죠. 예, 못 받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사실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 자꾸 헷갈리죠. 예, 초대교회는 이런 작전을 쓴 겁니다. 초대교회를 잘 쳐다보면 돼요. 초대교회가 쓴 세 번째 겁니다. 각 지역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각 지역에서 뭘 했는 거 하니까요. 헝금을 모아서 각 지역에서요. 당연히 모아서요. 이래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요. 교회에 모은 거예요. 이 힘이 모일까,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경제 힘이 생겨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하더라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특히 미자력교회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체 이런 증거도 성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겁니다. 살금살금 문화쪽으로 파고들어갑니다. 문화쪽으로 파고 드니까 지성인이나 전문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이쪽으로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다, 쉽다,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 받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자, 초대교회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리로 파고들어갑니다. 정치로. 정치로 파고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로 파고들어갑니다. 완전히 제도로 바꿔버립니다. 이 다섯 가지가 초대교회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이었죠. 굳이 제가 이유라는 말을 붙인 것은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누가 안되느냐? 내가 안되요. 저는 몇 번 간정해서 지금도 마음이 넘어 집사인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업이 역사하네. 야, 이 사람 신기하다. 사람과 내가 잠시 교회 만나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편안한 거 있죠. 아, 남자 집사한테 그래. 사람도 잘생겼어요. 아, 남자 집사한테 그래. 사람도 잘생겼어요. 아, 대기, 꾸미고 다니고 그냥 툽스러워 다니는 데가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잖아. 매력이 있어요. 그 친구 내 보고 한 말이라니깐요.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합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냥 하는 뭐 있을 거 아니냐. 아, 진짜 그냥 합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웃기는 뭐, 나 안 할라는데 자꾸 그래. 그냥 합니다.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압니까? 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또 개업하게 됐는데 한번 와서 기도는 한번 해 주시라고. 아, 그래. 그리고 국제시장을 들어갔어요. 내가 하는 말이요. 이거, 돈 안 주고 얻었습니다대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돈 안 주고 얻느냐. 이 골목이, 이 라인이 죽은 라인이래요. 장사해 보겠다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제발 전보 좀 살려달라면서 얼마든지 쓰라든요. 그래가, 그때 되면, 또 잘되면 나가라 할 거 아니냐. 그때면 나오면 되지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친구예요. 근데 전혀 독특한 표도 안 나와요. 내가 예배대로 앉아있는데요. 사람만 몰려와요. 그리고 이 보면 내가 봐도 사람이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했으면 말을 입으로 잘하는 게 아니요. 마음을 탁탁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아니, 내가 그 친구 보면서요. 아, 그래. 내가 진짜 반응을 느꼈다니까요. 사람 왜 입으로 말을 나블나블를 잘하는 거 말고 왜 마음이 탁 움직이지는 거 있잖아요. 전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통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 3일 검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주로 검식을 언제 합니까? 문제 생길 때 한 판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 개념을 가지고 뭐 문제 있냐 할 게 없습니다. 그거를 왜 검식했냐고요. 그래서 하도 동기가 많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배가 부르겠다 싶어서 검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3일 동안.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욕심이 많고 동기가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됐대요. 나는 사업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망하게 대주시오. 필요하다면 흥하게 대주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래도 검식이니까 마치고 죽을 먹었는데 그리 눈물이 나더래요. 뭐 있습니다. 그게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게 많은 열매매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신실하고 겸손한 표시가 나요. 그리고 나는 보면 자기 자녀를 신이 안하기때문에 뭐 있는지도 몰라. 뭐 있어요. 요셉을 노예로 알았다가 소디바르보는 아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여러분을 장사꾼으로 알았다가 오 이 사람이 장사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존재입니다. 아휴 그럼 꿈같은 불안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응답 받으면 가능합니다. 오 that seems so impossible. No. if you receive real answers then it becomes a lie. 여러분은 그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 돼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을 파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시장 파송할 만큼만 부흥이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만 하면 돼요. 우리말으로 인간 불신앙 말로 숫자만 하면 돼요. 말 알아듣는 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만들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말 알아들어 버리면 경제 해결돼요. 물론 여러분이 몇 천억 벌을 내버리면 되는데 사실상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 교회 모범 케이스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로마를 정복해 버린 거죠. 로마 할 말이 없는데 싹 보니까 멤버들이 이기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디로 뭐 지고 움직이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모르니까 요게 기독교인이에요. 250년 만에 콘스탄틴 항자가 항복해 버렸어요. 이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쪽에 영향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트들에게 주워하는 엘리트 천지인데 영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트들에게 주워하는 엘리트 천지인데 영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엘리트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영쟁 문제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박진영 그 친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되겠냐. 틀림없이 그 방송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망신사를 펴고 있겠죠. 하여튼 기독교 전하 여러분이 잘한다기보다는 좀 망신스러운 짓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인들을 우리 보고 계독교라고 합니까? 계독교 아니고 계돌들 모임 계독교라고 합니다. 그 소리들을 마땅한 짓만 골라서 하거든요. 지금쯤 이미 난리 났을 겁니다. 이미 지금쯤 박진영 이제 계독교가 5만 메시지를 다 보냈을 겁니다.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중직자고 산업인 아닙니까? 답 제대로 딱 내주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렇죠. 전도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거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가서 이 사람을 억지로 잡고 하는데 그거는 분별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간표를 예민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를 따로 교회 안 다녀요. 마누라가 너무 설치되어 가니? 비슷한 몸에 교회 안 다녀요. 진짜입니다. 어떤 나이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영생과는 사람들이 벌써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찬이라 하세요 고맙다 하더라 왜 함께하면서 왜 하므로 안 나왔어 마누라 때문에 하도 설치돼서 마누라 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오 보통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분별력 없이 이게 전도 막는 겁니다 에베스 5장 10주들을 보면요 분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해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어요 내가 같이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요 몇 년 만에 교회에 딱 왔는데요 어떻게 알고 지난주일에 교회에 온 사람을 알고 딱 붙어가지고 석양으로 찾아주고 그래서 내가 손세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손세만이라 몇 년에 외우고 나갔는데요 한국 탁 들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더니 오 나 속으로 왔구나 어느새 탁 보고요 지난주일에 세신자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사실 마음을 오프낸거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조경대 목사님과 사도님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오프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번 했다 전화를 했더니 조금 말소리가 좀 템포가 뜨듬거려요 그래서 어? 하고 내가 그 때 전화를 안 했는데 이분이 막 누워지셔야지 전화가 맨번 왔어요 만나자고 오케이 해놓고 그대가 연락을 안 했어요 혹시나 뭐 피해를 주고 받을까 싶었어요 그때 그 교회는요 장노님들은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지혜인지 몰라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지 안 싸워야 될까 어떻게 찾아내가 싸우고 어째 그렇게 선한 데는 미련한지 몰라 근데요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 선한 데치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보면 못된 짓 안 돼 천재입니다 똑같아 헤매도 옳은지 시키는 거 막 헤맨다고 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곤도듬서 16장 18절 파울이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사람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속을요 다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도요 사람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여자 있고 사람을 다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꾸 기나간다고 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뭘 빨리 못 알아 죽어 그래서 다다하게 만드는 애도 자꾸 기나갑니다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나갔냐 하려면 더 답답하지 그러면 뭐 장원인은 또 얘기해 보면 사람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앞뒤가 확 막히고 그냥 어제 먹은까지 올라올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만드는 얘기해 보면 막 시원한 마음이 확 들리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탁 된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뭘 분배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보면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밖에 나가면 그날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겁니다 어렵나 어렵지 않습니다 열어보면 딱 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뭘 해도 안 돼 그래가 신학교까지 가는데 가도 안 돼 그래 성교지 나갑니다 원정 가서 더 안 돼 그래 돌아옵니다 친척까지 안 돼 이거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이 이제 전동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잘 보고 우리가 이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령층 따라 다르게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령층 따라 기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직업, 전공 따라 기도가 달라요 예 정도 이전에 기도를 하는 게 요즘은 성령 임하면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 따라 달라요 외국 나갔다 기도가 달라야 돼요 외국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비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비어요 구멍에 누가 뭘 메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요 예 알고만 있어도 이깁니다 이렇게 기도가 한 번을 해도 달라요 이게 전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인생 캠프입니다 반드시 중직장의 사람에게 인생 캠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부질러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요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참 오지랖 높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요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요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요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예유 있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요하는 말이에요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게으르다 그 욕이 오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보면 뭘 일할 땐 아무 오지랖 높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캠프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딱 맞으면요 요하라고 하지 말고 딱 인생 캠프를 딱 하다보면 여기서 답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벌려도 하나님은 다윗이 돌멩이 한 방에 답을 다 걸었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과 내 삶에 대한 분별력이다 전도가 뭐냐 인생 캠프다 그래서 인생 캠프 할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 업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업에다가 축복하시는데 이게 인생 캠프요 업은 엉망진창이라고 전도 지도로 돌아간다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욕하지만 하나님은 욕합니다 내 업에 인생 캠프 이게 전도요 여기는 많은 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얘기 안 합니까 요셉 다윗 전도로 다행히 다닐 수도 없어 요셉은요 자기는 인생 캠프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아줌마도 주의하여 이랬군요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딱 보고 내 인생 캠프 같죠 그래서 뭐 상광대 경제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제가 경제인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느낀 거 있거든 정도자로서요 그 얘기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탕 한해도 아시겠죠 여기에 되어질 때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집이 미션 홈이 되는 겁니다 어 미션을 만들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게 옵니다 제자가 모인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이 전부 전화위복으로 바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때요 많은 일군들이 전부 캠프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랩런드 일곱 명이 다 성공했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믿음의 사람을 원하며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보고 제가 아이들 보고 씹어 얘기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전도가 뭐냐 아무 돈이 없어 가지고 전문으로 취직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는 어디 가서 열심히 정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큰 사업을 벌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원을 제대로 해버린다 그 캠프를 놔버렸어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와너메이커를 알고 있는 손님들이요 오! 저놈이 이렇게 알았다 이해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매력 있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하! 저기 하나님 믿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성공 길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왕 되었잖아요 씹으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부로 들어갔다 내가 성공한다면 어느 날 이 청소비자를 없애야 되겠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고시 공부해 가지고 판사, 검사, 출시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캠프, 인생 캠프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를 놓고 이 정도 캠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엘리트를 놓고 캠프하세요 인재 사업입니다 인재 사업입니다 아주 아주 똑똑한 놈을 찾아내세요 어려불이한 내 같은 거 백명 차이너보다 낫습니다 이런 전도를요 캠프 반대입니다 아주 문제 있는 사람도 차단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힘 생기면 학교를 파고 드세요 여러분은 진지에 응답이 오거든요 학사를 만드세요 전대로 개인 이름으로 만들지 마세요 없어집니다 교회 이름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 이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지금 불교가 계속 경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계속 경거되는 거예요 땅 모양을요 절 모양을 따면 나 절인 줄 알아서 아니요 이렇게 다 머리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모두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전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 2만개 대학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의 지교회를 제대로 세우세요 그녀의 성과 교회가 맞게 되죠 네 교회가 맞게 되죠 그녀의 교회가 맞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문화를 보고 파고들고 학교를 보고 파고들어라 말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은 심부름팀 시작했나요 이걸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뭐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랬다 같다 이랬다 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황금 회장이 뭐도 안 하고 이 황금 회장은 뭐라고 생각하냐 장모님은 황금 회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냐 결국은 이게 황금 회장이 여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제 이미 여기 대한 힘이 있다니까 계속돼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 문제 왔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나중에 축복이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안 하는데 찬양이 문제 왔다 문제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망했다 안 망한 거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다 모르는 만큼 요새 망했지 노예로 가버려야죠 안 망한 건데 어떡할 겁니까 사과하다 문에 접었다 망했다 안 망한 거면 어떡할래요 그게 다 기도 모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는 소리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시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셨어요 중직자로서 사느리로서 만난 사람은 일부러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요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여러분이 제대로 뭐 사람은 다 일이 있잖아요 인생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장모님들 만나 첫 번째 지시라기보단 부탁한 거 뭐냐 직업 캠프를 시작합니다 장모님이 의사 같으면 당연히 의사 후배들 학생들 다른 어림당 의사들 모아 놓고 캠프를 한 번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그걸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세계에 보고 말 것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산업인과 중기자가 굳게 붙잡아야 될 전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의 거는 완전히 마음속에 넣어야 돼 외워야 돼 아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은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돼 있죠 당연성 응답입니다 늘 쓰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걸 보고 어제 말한 시대를 본 겁니다 시대를 보면 당연성 응답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과거라고도 합니다 여러 분의 과거는 과거 아니에요 시대 분은 축복이요 이걸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애급의 노예로 지금 이스라엘이 애급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애급 아닙니까 그걸 요셉이 눈이 채우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에게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 있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은행을 정말 가지고 응답한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된 거 필요성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오늘을 자세히 봐버린다 필요성 응답 오늘이 필요한 거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거 있습니다 절대 선언다 이거는 뭐죠 미래를 봐버린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순직자와 산업인이 이해해야 될 전도입니다 어제 중직자와 산업인이 이해해야 될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3강 맞추고 나면 고 3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인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꼭 영적 소통의 필수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걸 붙잡기만 해도 응답하더라고요 저는 행할 능력이 없는데요 말씀 붙잡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와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어느 날 아 그래 예수가 그래서 또 오구나 아 맞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응답이 와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은 이번에 말씀 붙잡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칭찬이 아니고 분명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최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 이 시대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들 위 산업인들 위 모든 중직자들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길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중ی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